두 장을 변화시킵니다. 헐 윈드 부복 덱에서 한 장을 삭제합니다. 연소 지울까? 수비 하나 지우자. 오늘은 케이슬더스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해말림으로 인한 역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1막 및 2막에서 손실을 본 경우 마팅비의 배팅법에 따라 2배의 배팅을 시도해 손실을 메꿀 수 있습니다. 2배의 배팅으로 손실을 메워보세요. 망단 망단 시도했는데 역배의 2배씩 늘려서 벌다가 그만 역배를 정배로 만들어 버렸어요. 1번째 너였구나. 자꾸 역배 정배받는 놈이 분노 인내 스택 이내는 괜찮은 카드일까? 잘 모르겠다. 딜 너무 약하다 지금. 모든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에 귀속됩니다. 전 여러분의 추억으로 카카 싸먹었습니다. 먹는거야? 먹는건 줄 몰랐네. 편육 뭐 그런건가? 카카 머리 눌린거. 카카 머리 카카 머리 카카 여행 뒷처리 여행 뒷처리 연소 녹아내린 알 왜 우리 탁이야 왜 이딴거면 나오지? 제모항 파열 파란 카드 세계미션 몸통 박치기 피피가 더 나았겠다 몸벽을 못 참아서 슬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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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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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의의 일격 당장은 사신이 쓸모가 없다. 언제쯤 쓸모있어질까? 이것도 파란색이긴 한데 다시 시작 흐띠딤 색깔은 파른데 드로우좀 챙길 각이 안나오는데 흐띠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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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음 먹음 흐띠딤 흐띠딤 dash 흐띠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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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개 핵심이 될 만한 카드가 안 나오네. 손을 팔랑거린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진짜 약분이라도 넣었어야 했나. 뭐 어떡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가.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강림 좀 하자. 강림 좀 하자. 상점 주인 성대모사 해줘요. 호호. 으아. 아하. 호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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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자기력... 전지... 연금... 내 껍... 내 껍... 라벨... 세 장... 세 장 각인데 이거? 세 장 특... 두 장 지운... 어허... 어허... 수비 카드 좀 더 주면 안되나? 안되겠니? 뭐 공중제비... 뭐... 스리참... 뭐... 기타 등등... 다행히 하던 다리는 아... 그 다음에 혹시 안되나요? 저 사시간이... 하자. 어디서 오지... 그 mould에 갔을 때... 어쩔 수있게... 정확하게... 벌리오. 발견 정밀 와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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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본측은 발견해서 들어오네 약본 말고 발 하나 줘 그냥 약본을 받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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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로우 끝까지 안 나오는데 방법이 있을까? 답이 없네. 답이 없네. 제가onter지 cousin 터져보말고 드루달라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쥐 쥐 잡았다 흐 흑 발견이라는 이유는 아이언클레드라는 아이언클레드라서 버릴 카드가 몇장없음 이펙트에서 든 동카드바나든 깨쉬 추월 아 추월 어디다 쓰냐고 거지 같네 진짜 근데 왜 대석이냐 이번 턴에는 강림을 하지마 뽁끄미 제비가 또 날 것 같은데 지금 대기면 공중 제비주 제비가 또 날 것 같은데 거지같은 놈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겟틀벨 겟틀벨 빨리라도 떴으면은 잘 썼을건데 아이 드로우 내놓으라고 빨리 꿀받네 트리즘이라 드로우 갔네 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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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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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넛 무지 달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번 더 도와주시오. 개꿀. 피 살살 녹는다. 아... 이 도넛 무지 달다. 아... 아... 수고... 수고... 미션 성공. 미션 성공. 꽃게 죽기. 근데 안 죽음. 사신 뽑을 수 있다. 사신 뽑을 수 있나. 이 도넛 무지 달다. 이 도류 단독. 길가... 이 도넛 무지 달다. 이 도넛 무지 달다. 이 도넛 무지 달다. 아... 아 제발... 이 도넛 무지 달다. 이 도넛 무지 달다. 이 도넛 무지 달다. 포션으로 저거 올리고 에이 뭐야 나는 성공 안 눌렀어 엄마는 우리 발견입니다 발견을 믿는다면 1번 발견을 믿지 않는다면 2번을 고르라 카카가 곱게 죽었으니 미션 성공 아닐까? 아님 말고 아님 말고 카카가 곱게 죽긴 하지 이번에야말로 2번이다 2번 에야말로 유황 마렵네 유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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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지 탐험 유황 소용돌이 없는 것도 꼽네 유황 와 밀집 깎였다 역시 프리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다 쓸 수 있냐? 뭐야? 이거 다 쓸 수 있냐? 이걸 얻겠어.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미션 실패. 아니 어떻게 3D, 3D가 한 번도 안 나오냐? 이 지방 experience... 이 지방은 고 Jeanohn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방은 두 개와 함께 otra 이 지방이 어떻게 Produktions사üst합니다. 아... 아... 씨... 이걸 방어도록 해서 인내가 상포됐는데 조져서 그냥 실패 주문하신 드로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트를 추가한 적 없어와 엄마는 발견 같은 자식 등적 없다 내다 버린 발견 답이 없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코스트 이거 주장 아니냐 자 상포만 나가 첨탑이 또 한명을 흡수합니다 흡수당함 미션 성공 미션 성공 맥리디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